안녕하세요. 브레이크스루 코칭 김주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인드 세트하기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신가요? 직원 때문에 힘드신가요? 건물주 때문에 힘드신가요? 부모님 때문에 힘드신가요? 여러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칭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최근 6개월 중에 최고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칭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보다 지혜롭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나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멈출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분명히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즉, 같은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과 이제 다 끝났다고 망연자실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겠죠. 이를 위해서는 미리 셀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상황과 환경이 당신을 컨트롤하려고 들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아저씨가 아이의 사탕을 뺏어먹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뺏기고만 있을 것입니까? 최소한 반항은 해봐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뺏기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불만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정부가 어떠해서, 사람들이 어떠해서, 직원들이 어떠해서라고 불만만 이야기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으며 상처, 두려움, 걱정, 불안, 분노는 당신의 눈을 멀게 하고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첫 번째, 충동을 잡아라. 일단 정신을 차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큰 숨을 한번 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숨 쉬면 복달아 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큰 한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나의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숨을 크게 들으시고 잠깐 멈췄다가 크게 숨을 한번 내쉬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으시고 크게 한번 내쉬어보세요. 분명히 폭발하려고 했던 나의 감정이 잠깐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들으시고 배에 힘을 주고 잠깐 버티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나의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그리고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이 이 일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시 고쳐라 여기 스위치가 보이죠? 이 스위치는 보통 스위치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에 있는 스위치입니다. 갑자기 화가 침이 오를 때 이 스위치를 끄십시오. 너무 우울한 마음이 들고 있나요? 이 스위치를 끄십시오. 짜증이 올라오고 있나요? 이 스위치를 끄십시오. 즐겁고 싶나요? 그렇다면 즐거움을 담당하는 스위치를 켜세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내가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나의 내면에 있는 스위치로 그 일에 대한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모두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몫이고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스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줌으로 그 사람에게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스위치는 무엇일까요? 발생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Next입니다. 이 Next는 그 다음이라는 단어인데요. 현재 많은 복잡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바로 Next Step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게임을 한번 해보셨나요? 중간 보스를 물리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짜릿함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다음을 의미하는 Next 그 Next로 저와 함께 갑시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농부가 당나귀를 실수로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농부는 당나귀를 구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괴로워하던 농부는 당나귀가 이미 늙었고 이 우물은 물이 안 나오는 우물이라 어차피 막으려고 했던 우물이니 마음은 아프지만 이 우물을 메워버리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삽을 들어서 우물에 흙을 열심히 덮었습니다. 안에서는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계속 이어지다가 그리고는 멈췄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흙을 덮었는데 웬걸 당나귀가 우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당나귀는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우물 안에 있을 때 주인이 구해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구해주기는커녕 흙을 뿌리고 나를 묻으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흙이 한번 쏟아질 때마다 몸을 털어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재빨리 올라왔다. 그렇게 흙덩이가 들어올 때마다 한 걸음씩 올라왔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고의든 아니든 우물에 빠지게 해놓고 심지어 흙까지 퍼서 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나귀가 불평을 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면 파묻혀 죽었겠지요? 하지만 재빨리 흙을 털어내고 첫 발판으로 다지고 다음 흙이 왔을 때 다시 털어내고 올라섰을 때 우리는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흙을 털어내고 재빨리 다음 스텝을 밟으십시오. 변화를 원하시나요? 당신은 시작부터 해야 합니다. 첫 스텝부터 밟으세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문제야 하고 덮어두고 있지는 않나요? 첫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현실에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가 원하는 것은 오직 행동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코치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코치를 찾으십시오. 경고 이 강의를 듣고 난 후에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넘어지는 것 없이 걸음마를 마스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 다리로 오래 서 있으면 발란스를 맞추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넘어지기 전에 재빨리 다른 쪽 발을 짚어야 한다는 것을 마스터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 가려면 앞으로 걸어 가려면 첫 다리를 떼고 넘어지기 전에 다른 다리를 옮겨야 합니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첫 걸음마를 떼는 것입니다.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투덜거림에 머물지 말고 그냥 첫 걸음을 내딛으면 됩니다. 지하 요정 이야기 침대 아래 괴물 이야기 산타클로스 이야기 이란 이야기들은 어릴 때 분명히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산타클로스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선 울어서는 안 된다는 행동의 패턴의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옳든 옳지 않든 분명 아이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어떤 스토리나 생각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던 스토리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당신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자존감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부끄러워서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거 못해 이것은 다 직원들 때문이야 등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fear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보시면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즉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잘못된 evidence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fear를 없애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변화되려면 뭔가를 알아야겠죠. 아는 것이 비로소 힘이 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식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팩트, 스킬, 소트 즉 팩트는 팩트는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킬 꾸준히 스킬을 연습하고 숙달되어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생각은 삶의 경이로움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을 경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팩트, 스킬, 싱킹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완벽하게 디자인된 시스템의 결과이다. 따라서 시스템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스템 없이 그냥 해버리는 것은 그때그때 계속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초콜릿집 쿠키를 집에서 만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이가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할 수 있으신가요? 안 해보신 분들은 레시피가 있어야겠죠? 레시피가 있으면 초콜릿집 쿠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초콜릿집 쿠키도 만들 수 있고 잘 돌아가는 병원도 만들 수 있겠죠. 멋진 삶을 원한다면 내 삶의 좋은 재료들을 적절히 잘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좋은 재료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퍼펙트 할 때까지 레시피가 있더라도 쿠키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잘하려면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인드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연습을 통해 배웁니다. 연습을 통해서 나와 내 삶 또한 좋은 시스템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훈련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훈련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은 혹시 스스로도 지키지 않는 충고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쟁하는 가운데 당신의 잘못을 알아차렸지만 계속 그것을 논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미루는 것에 대해서 한 스텝을 내딛는 훈련 그리고 꼭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자신이 스스로 하는 훈련 논쟁 가운데 자신이 잘못했다면 사과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준비하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삶 안에는 때때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정말 소중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과 수고와 애쓰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대신 와서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통해 마음을 다치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고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잃어갈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당신이 여전히 여기 살아있고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가능성의 주체는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해결책도 이미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발생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던져주는 내 삶의 균형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잃기 전에 행동하고 삶의 밸런스를 찾아야 합니다. 효과가 없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세요. 당신 삶 속에 변화에 대해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진짜 매직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힘이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을 바로 알고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당신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본받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당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보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생각부터 바꾸세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인드를 바꿔라. 긍정적인 태도는 바로 우리 뇌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의식세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어떤 일에는 화를 내는 것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제가 바로 핵심입니다. 완전히 감정이 뒤집혀지기 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내시고 10가지 카운트 하세요. 당신의 분노에 대한 반응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 경청하고 지적인 대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유지하세요. 감정이 쌓이게 두지 마세요.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기 전에 대화할 상대를 찾거나 이야기하거나 차라리 혼자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낫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 컨트롤을 돕는 과정이 나의 감정을 셀프 컨트롤하는 것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감지하면 그 사람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것을 잊을지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은 당신이 한 일을 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느끼는 그 감정은 잊지 않습니다. 무섭죠?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변화도 긍정적인 태도 없이는 어떠한 성공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진료실 안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면 축하받을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통과하면 더 성장했을 날을 미리 축하해주세요. 환자가 없는 진료실 안에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진료실 안을 한번 걸어다녀 보세요. 마음속으로 되새기세요. 이것을 기회로 최고의 날을 만들어보세요. 머리를 높이 들고 가슴을 활짝 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이러한 마인드로 걸어다닌 동안은 우울한 감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감사가 가장 강력한 힘이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삶 그 자체가 선물의 한 부분입니다. 그 선물들을 모두 모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은 높고 낮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또한 쟁취하는 것이 있으면 놓아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반복하는 그 혼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마치 선물인 것처럼 매일 한번 열어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선물은 내가 이미 예전에 준비하여서 미리 보낸 것이 지금 때맞춰 도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운동 당신이 받은 축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종이와 펜을 들고 그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그리고 지금 자유로운 것 하늘의 새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것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스포츠를 보고 할 수 있는 것 정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다섯 개를 꼭 한번 써보세요. 챔피언과 아침 식사를 한다면 솔직한 피드백을 견뎌라 비평을 받아들이는 것의 가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가르침이란 것은 비평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평 받는 것을 견뎌낼 수 없어 합니다. 비평은 내 삶에 수정해야 하는 필요한 정보를 줍니다. 비판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비판을 100% OK로 받아들이세요. 비판은 당신을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사실 피드백일 뿐입니다. 비판을 내 귀에 들리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듣고 고민해보세요.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에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한다면 숨을 크게 들이시고 변명하지 말고 입을 닫고 들어보세요. 당신에게 들어온 비판을 받아들이고 솔직해지세요. 이 비판이 돈으로 환산되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것은 베토벤의 운명처럼 내 하얗은 머릿속에 음악으로 펼쳐지닙니다. 그것을 받아 적으세요. 비판을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기세요. 아홉번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배를 조정해야 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내가 평소 의지하고 있던 그것이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성장은 변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세 사람 평소에 공평하고 믿을 수 있고 시민의식이 정말 뛰어나고 진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게임의 룰을 잘 아는 사람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엇이 옳은지 원리를 아는 배려 깊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신뢰하는 그 세 명의 사람이 다시 자신들의 신뢰하는 사람 세 명을 쓰라고 했을 때 그 세 명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다고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배에 키를 잡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불리는 배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 배의 운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 초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다섯 가지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나침반 삶은 선물이다. 허비하지 말라. 내 삶의 축복이라는 리스트를 다시 한번 참고해보세요. 내가 정말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축복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허비하지 않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침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당신의 마인드란 것입니다. 이 마인드를 바꾸면 도전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뛰어들고 기회를 잡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침반 당신의 재능을 개발시키고 또한 그것을 세상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 그리고 개선시키고 그 발전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다시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나침반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사람이 되어보세요. 당신이 정말 멋진 사람이 되었다면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침반 기억하세요. 이 게임은 확실히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정해놓은 것도 없기에 반대로 우리는 앞에 놓여진 무한한 기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사소한 일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말한 비평을 행동해 옮기세요.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브레이크 스루 시스템을 통해 많이 성장하였고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행동하는 것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브레이크 스루에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삶을 즐겨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딴 식의 말을 하는데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여러분의 성장은 여러분의 선택과 피나는 노력. 힘들지만 그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크 스루 코치 김주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